9월 모의평가 문학 2번째 지문 저는 나에다가 이거를 각색한 시나리오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최근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 극문학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문학 지문에 대한 문학 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지문 개수를 4개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4개로 가다 보니까 극을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낼 수가 없어요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시 고정이고 이때 극을 내려면 방법은 요구방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가에다가 소설을 넣고 나에는 관련 없는 극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각색한 걸 넣더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소설을 읽는 거 1번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는 이 각색한 시나리오 2번을 읽을 때는 앞에 있는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 어디냐 원작과의 차이점이 어디냐를 반드시 물어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27번 문제가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설을 읽고 내용 간단히 판단한 다음에 여기는 이 각색된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조금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좀 더 문제에 맞춰서 읽게 되죠 문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에 맞춰서 읽어야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문제를 풀 때도 정확도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능 가서 또 이런 구성이 나오면 이때 원작과의 차이점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이 앞에 있는 영상 고전 소설을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첫 번째 문학에 대한 감상은 문학에 대한 감상은 그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극이 됐든 숲이 됐든 일단 이 작품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상황 파악이 항상 우선이다 그러니까 일단 전반부에서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소설을 감상할 때는 소설을 감상할 때는 크게 두 구간을 찾아서 간다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인공의 처지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이 두 군데다가는 밑줄을 표시하면서 가자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더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 24번에 보기 갑니다 갯마을은 시련에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갯마을의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일을 극복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약 장치로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시련이 연속되는 삶이니까 부정적인 삶에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럼 일단 상황은 마이너스야 부정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뭘 가지고 있다?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 1과 가기 전에 주인공은 누군지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지금 사람 이름 보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두 노인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노인이 두 명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혜순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순임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윤노인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 이름들 찾아가면 좋은데 1대 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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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순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주인공은 혜순이다, 주인공은 혜순이다 하지만 여기서 노인 두 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윤노인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노인도 나오고 순임도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자,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이야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백건으리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파위를 바라보고 아낙내들은 썰물에 조개나 캘뿐 한가하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갯마을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 여기에 대부분의 사내들은 뭐 한다고? 고기잡이로 떠났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형적인 어천 도시죠 이때 사흘째 되던 어느 날 자, 이렇게 시간표현되면 시간표현 나오면 반드시 체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간표현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버릇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할 수 있고 과거의 상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현재 입점에서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되어 있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사흘째 되던 어느 날 윤노인은, 자, 윤노인 등장했고요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어요 자,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죠 박노인도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어요 두 노인은 바위와 모래토에 도사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원래 약속돼 있던 게 아니라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간 거야 그럼 뭐가 수상한데 저 구름발 좀 보라니?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있었다 윤노인이 또, 아, 저 물빛 좀 봐 박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자, 우리가 변의 징조라고 했으니까 변의 징조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지, 변의 징조라는 건 그러면 변의 징조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아무래도 변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생각해낸 거야 자, 이게 지금 뭐라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예, 뒤에 이어질 미래를 암시하는 거지, 그렇지? 미래를 암시하고 있어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갓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깃배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려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져왔다 자, 너울이 점점 커져왔어요, 상황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폭풍과 다가오는 상황이죠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면 큰 너울,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이 기어코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자, 무서운 밤이었어? 자, 왜 무서운 밤이었냐? 비를 몰아오는 바람과 우성 그리고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은 파도뿐이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폭풍으로 가서, 폭풍으로 가 그런데 아까 전에 고기잡이지, 고기잡이 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기잡이 배에 위기가 왔음을 알게 해주는 거야, 지금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묻을 마고 물어뜯는 것과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과 담을 참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동안에 날이 샜다 자, 날이 샜어 시간 경과했지요 날이 새자마자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찾아갔다 그러면 여기에 언덕배기 당집이라는데 여기는 이 당집이 뭐냐? 무당집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 뒷 언덕배기의 당집으로 모여든 것은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 이 상황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고기잡이 배가 고기잡이 배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거겠지, 그렇지? 기원하는 거야 아마 태풍이 왔나 봐 자, 바람은 버져 바다도 낮아갔다 샛날에 부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이었다 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다고? 윤노인이었다고 윤노인은 돌아가셨네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단밑까지 밀어붙여서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며느리를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일인지 며느리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갔어요 그 바람에 뭐했다고 돌아가신 거야 지금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에 상황은 발생했어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기잡이에는 뭐한다고? 난파당한 거지 난파 이해됐죠? 난파당한 거야 아무래도 지금 배가 박살이 났겠죠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초라한 많은 어선들이 핵말문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되었다 자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되었어 당연히 왜? 여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나갔던 고기잡이 배가 사고 났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설마 죽었으려고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자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결국 어떻게든 뭐한다고 삶을 지켜나가려는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라고 해야 되겠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혜순이는 자 혜순이 나오고 성구가 나오고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 믿었다 그동안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올 것을 믿었어 그럼 이때만 해도 귀환에 대해서 확신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어 혜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그러면 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가 되겠죠 그제 삶의 의지가 해조를 따고 고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집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곤 이러한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넬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심리죠 이렇게 아랑데들이었어 왜냐하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돌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봐라 자 결국 이거는 여기는 사내들 나갔던 고기잡이 배가 고기잡이 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 물론 나는 똑같은 장면이가 똑같은 내용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가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2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란 건 뭐였냐면 앞에서 이런 거였잖아 그들의 경험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경험이란 것은 여기서 얘는 그들의 경험 자 이건 그들의 경험이야 그들의 경험이란 것은 결국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1번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우연히 만난 거 아니라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안 돼 우연히 만난 거 아니고요 약속이 돼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연히 만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상에서 박노인을 찾아갔잖아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건 아니고 2번 두 노인은 자연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기억을 환기한다 맞죠 정답은 2번이지 3번에 두 노인은 기억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는데 여기서 대처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대처방안은 여기서 서로 지금 뭐하냐면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만 했을 뿐 예상만 예상만 했을 뿐이지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두 노인의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빗나간 게 아니잖아 지금 기억으로 인해 고깃배 행선지에 대한 무관심한테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 맞죠 걱정과 염려하고 있으니까 안 돼 정답은 2번이야 정답은 2번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A로 갈게요 A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간접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간접인용이란 것은 간접인용이란 것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뭐를 쓰지 않는 거 그렇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먼저 가라고 하고 들어갔다고 한다 이거 다 누구야 거기 있는 그 며느리 며느리의 지금 이야기를 받아온 거니까 정답은 1번이지 2번에 이야기 내부 인물이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1인칭입니다 1인칭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을 통해 그랬는데 여기에 과거의 상을 통해 A부분의 과거의 상을 통해서 인물의 갈등을 심화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날 밤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까지 맞다고 치자 그런데 이건 갈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경과 이해가 됐어? 그럼 3번 안 되네 4번에 인물의 외양묘사 외양묘사 들어있지 않지요? 없어 공간의 면에 따라서 서술자를 달려 얘들아 서술자를 달려 한다는 말이 정답이 되려면 1인칭이었던 소설이 3인칭이 되거나 3인칭이었던 게 1인칭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1인칭이 있는데 그게 나야 그런데 이 나가 변하면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거야 이럴 때면 대표적인 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유입니다 이거 보시면 영수 나왔다가 영어 나왔다가 영기가 각각 나로 변한다고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건 3인칭이니까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24번 B에 대한 설명이야 고등학교가 돌아오지 않는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활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하는 매개물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반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냥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 가서 조개 캐고 무도도 입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맞죠 그죠?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의 희망이 실현될 거라는 걸 확신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기대는 주지만 기대는 주지만 이내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배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확신을 제공해 주는 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 됐나요? 그러면 나를 읽으면서 여기서 차이점 찾아가는 거야 나 가볼게 나에 보면 지금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윤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의춘이 형 때에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면 속절없는 거야 암 여부가 없지 저 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아무도 심상치 않아 물빛도 보라니까 하고 바람이 점점 쐬어져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잖아 15번 신 넘버 15번 노목입니다 상황당 뒤에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려 오케이 이 장면은 추가된 장면 바위에 점점 부딪혀 여기에 바위에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된 장면 그 다음에 몽타주가 있는데 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 쳐다보고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다야 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장면은 뭐한 거야 지금 내용상 여기는 이 장면은 위기감을 고조하기 위해서 추가한 장면이죠 그죠? 추가한 장면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번쩍이는 게 오고 들판에서는 여기에서 비가 미친듯이 내려요 오케이 길의 밤에서 해순이가 돌다만의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장면이 추가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 여기에 원망스러운 눈초리 사랑님의 사랑님의 빌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는 이 간절함을 간절함을 마찬가지로 고조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하죠 똑같은 입장인 거야 그럼 똑같은 입장 그러면 동병상년이 되겠네 그치? 동병상년 그 다음에 번개는 치고요 다음 페이지 노안바다 여기서 여기는 이 바다 장면 이거는 추가가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닥친 위기감을 더욱더 고조시켜주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윤노인 집 앞으로 왔어요 순임이가 이 빗속으로 어디 나가신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얘 뭐 안 나가냐면 아버지가 오히려 빗속으로 나간대 그랬더니 어? 여기에서 지금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있겠나 하고 나갔어 그럼 윤노인이 나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 윤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는데 여기서는 얘가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밤에 비가 와 계속 비가 와 꺾어져 아침바다 조용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감을 고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26번 여기서 신넘버 18번과 24번 여기서 18번은 거기 몽타주 나오는 장면 마을사람들 장면 나오고 마을사람들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넘버 24번은 다시 자 이거는 이제 마을사람들의 장면을 넣어놓은 거고 마을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지 하늘 보는 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신넘버 24번은 뭐냐면 여기에서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선원들의 모습 자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 보여주는 거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여러 장소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줘 상반된 의미가 아니지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 위기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거잖아 상반된 의미가 아니라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신넘버 24번은 말소리가 이렇게 들려서 상부에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성취를 보여준 거 맞고 반복적으로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이 문제를 잘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7번을 내고 싶었던 거야 소설과 달라지는 장면 서로 비교해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 A의 상황을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기억해야 돼 결국에 이런 문제가 뭘 하는 거냐면 차이점을 확인하는 문제이거든 이에 대해서 차이점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자 B에서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상황당으로 마을사람이 모여드는 모습을 여기서 등장인물에 따라서 나누고 구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여기서 당목이 꺾이는 장면은 자 당목이 꺾였어 뒤에서 그러면 당목이 꺾이는 장면은 자 가볼게 자 뒤에서 당목이 꺾였다고 이거 그러면 여기에 마을이 난장판이었다 이거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이걸 당목이 꺾였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시련과 위기 마을의 시련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5번의 폭포가 몰려단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잔잔한 아침을 연결한 거 맞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달라진 부분 찾는 거예요 꺾이는 장면은 마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자 하는 거지 믿음이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 다 됐네요 이거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두 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차이점을 찾아가는 거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아마 낮음을 읽는데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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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